중소기업청은 보유한 아이디어나 지식을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에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1인 창조기업은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, 오픈마켓 등록, SNS 커머스 분야 등 구체적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.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업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